거북이는 꿈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동물 중 하나로 그 의미와 해석은 다양합니다. 거북이는 신중함, 인내, 보호, 그리고 장수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꿈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북이 꿈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북이 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꿈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거북이의 행동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북이 꿈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전진하는 동물로 인내와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거북이를 보는 것은 현재 직면한 문제나 목표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거북이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꿈에서 거북이를 보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보호받고 싶어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오랜 수명과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꿈에서 거북이를 보는 것은 건강과 장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며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를 덜어도 좋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로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거북이가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면 현재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를 단순히 보는 꿈은 인내, 자기 보호, 그리고 장수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전과 안전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북이를 만지는 꿈은 개인적인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거나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꿈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꿈꾸는 이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거북이가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 현재의 노력이나 결정이 느리지만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와의 상호작용, 예를 들어 거북이를 돌보거나 먹이를 주는 꿈은 관계의 안정성과 조화 또는 현재의 상황에서의 책임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례 J씨는 꿈에서 거북이가 느리지만 꾸준히 전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 발전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노력해왔고 꿈은 그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례 K씨는 꿈에서 건강한 거북이를 자주 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최근 건강 상태가 좋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으며 꿈은 그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L씨는 꿈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거북이를 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꿈은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례 MC는 꿈에서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직장 내 동료들과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꿈은 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임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거북이 꿈은 인내, 자기 보호, 장수, 신중함과 같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거북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 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꿈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단순한 밤의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 등을 메고 잠을 자는 꿈 게으름뱅이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금시 발복하게 된다. 거북이 등을 타거나 만지는 꿈 장차 회사나 단체의 지도자로서 재벌이 될 아들을 얻을 태몽 거북이 집에 들어오는 꿈 명성과 재물을 얻고 장수할 꿈이다. 거북이가 거쳐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꿈 구기 영화를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사업가는 투자나 사고 파는 일에 큰 이익과 재원을 얻게 된다. 거북이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꿈 거북이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의 번창, 왕성한 금전운, 연예 등 매사가 순탄하게 진행된다. 거북이가 모래밭에서 알을 낳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연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인기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아 잘 팔린다. 발명, 발굴, 재물, 돈 등의 기룐이다. 거북이가 몸통 속으로 목을 집어넣는 꿈 거북이가 몸통 속으로 목을 집어넣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부탁한 일이나 원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상심의 나나를 보낸다. 거북이가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주는 꿈 위기에서 벗어나 발전하게 됨 거북이가 물에서 노는 꿈 아주 좋은 일이 생김 거북이가 바가지 속에 들어있는 꿈 여태껏 가난에 시달린 사람이 이제부터 서서히 운세가 좋아져 맺힌 한을 풀게 된다. 뜻밖의 큰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새로운 꿈과 희망이 보인다. 거북이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오른 꿈 구경기업 일이 개인 소유로 전환되어 크게 성공한다. 거북이가 백기를 인도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꿈 타인의 도움을 받아하고 있는 일이 번창해진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나 장애 없이 잘 처리된다는 꿈 거북이가 사는 곳으로 가는 꿈 거북이가 사는 곳으로 가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원세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 거북이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꿈 구경화를 누리게 됨 거북이가 아를 낳는 꿈 아들을 낳게 됨 거북이가 옷구슬을 토해내는 꿈 큰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와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의 꽃을 피운다.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여 세상에 드러낸다. 재물, 돈, 생산 등의 길조이다. 거북이가 우물에 들어가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거북이가 우물에 들어가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노력한 만큼 많은 재물을 얻어 큰 부자가 될 길몽이다. 거북이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경사 장수의 꿈 거북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 명성과 재물을 얻고 장수할 꿈이다. 거북이가 피를 흘리는 꿈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꿈 거북이가 하수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꿈 은행 대출을 받거나 목돈을 타게 된다. 깼던, 행제, 재물, 돈 등 재수 대통하다. 거북이가 항아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꿈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대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거북이가 화장실 욕조 안에 들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거북이나 자라가 자기 집 윤못이나 우물에 들어와 있는 꿈 꿈 속에서 거북이나 자라가 자기 집 연못이나 우물에 들어와 있었다면 이 꿈은 재물이 집안에 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행운의 꿈이다. 특히 장사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길몽이다. 한편 태몽일 경우에는 부자나 귀하게 될 자식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시한다. 거북이를 때려서 상처를 입혀 피가 흐르는 꿈 거북이를 때려서 상처를 입혀 피가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크게 성공한다. 거북이를 본 꿈 꿈에서 거북이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북이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을 암시합니다.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똘똘한 자식을 낳아장차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거북이를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는 꿈 거북이를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지만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거북이를 죽이거나 잡아 먹는 꿈 가까운 장래에 매우 불길한 사고나 초상이 난다든지 우암과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거북이를 죽이는 꿈 거북이를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말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된다. 거북이를 쫓아갔지만 잡지 못한 꿈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징조 거북이를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꿈 계획하고 있던 일을 시작은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거북이의 등에 타는 꿈 꿈에 등장하는 자라나 거북은 재물이나 행운, 권력, 성공, 부귀 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상징하는 행운의 상징물이다. 꿈 속에서 자신이 거북의 등에 탔다면 이 꿈은 권력의 해심료직을 차지하거나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 부귀를 누릴 것을 암시하는 행운의 꿈이다. 또는 취업을 하게 되거나 사업이 성공하는 등 자신이 목표해왔던 것을 무난히 성취하게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북이의 목을 잡는 꿈 단체의 우두머리나 수석이 되거나 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어 지위가 상승하고 그와 동시에 부하명예가 뒤따르게 된다. 거북이의 몸을 도구로 쳐서 죽이거나 피가 흐르는 꿈 남에게 도움을 받게 되거나 일이 성사될 징조 길가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뜻밖의 행체수로 떼 돈을 만지게 된다. 재물, 돈, 식복, 행제 등이 있다. 남녀가 맞선을 보기 전에 거북이 꿈을 꾸는 꿈 대체로 결혼이 성립된다. 선남선녀가 백년가액을 맺고 결혼하여 아들, 딸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 부귀영화,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동굴 속에서 신묘한 거북이를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행제, 재물 등의 기론이다. 동굴 속에서 큰 거북이가 기어나온 꿈 새로운 사업을 하여 크게 발전하고 성공할 징조. 행제, 재물, 물품 등의 행운을 암시하는 꿈 마당에 거북이 떼가 무리를 지고 있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만지게 되고 집안에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맑은 냇가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생산, 유통, 식품,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떼도를 벌게 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모래밭에서 거북이의 알을 줍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재물, 돈, 선물, 물품 등이 있다. 물속에 빠졌다가 거북이의 등을 타고 살아나오는 꿈 우연한 좋은 기회나 귀인의 도움을 얻게 되고 경영하는 일이 순조롭게 발전하여 북이, 융성을 누리게 된다. 백발 노인이 거북이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오르는 꿈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입신 출세,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학위, 자격 취득 등의 길조이다. 여행 중에 큰 거북이를 만나는 꿈 끝밖의 큰 행제를 하거나 사업소 외국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개수대통 등의 기룐이다. 이부자리를 들춰보니 그 속에서 큰 거북이가 나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재복이 있다. 이불 속에 거북이가 있는 꿈 집안에 경사나 재물운이 있을 꿈 임산부가 거북이를 타거나 접촉하는 꿈 태몸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일국의 정당당수나 통치자, 기관장 등이 되어 북이를 누리게 되고 세력이 당당한 사람이 되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된다. 자라가 거북이로 변하는 꿈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여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게 된 자라나 거북이가 진흙탕에 빠져 있거나 죽은 껍질을 보는 꿈 꿈 속에서 거북이나 자라가 진흙탕에 빠져 있거나 죽은 껍질을 보았다면 이 꿈은 시작은 좋게 출발을 하고 돈도 모이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나빠지고 사고나 우한이 생겨도니 다시 나갈 것을 의미한다. 뜻하지 않은 실수나 사고를 조심하도록 대비해야겠다. 자신이 거북이의 목을 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꿈 큰 기관으로부터 돈을 얻어 도움을 얻게 되며 사업에서 성공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작은 자라가 커서 거북이로 변하는 꿈 작은 자라가 커서 거북이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국가 또는 사회 지도층 인쇄가 되거나 큰 권력을 잡을 길몸이다. 집안에 큰 거북이가 보이는 꿈 어떤 일로 인해 금시 발복하고 부자가 된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소원 성취를 한다. 집안에서 거북이를 잡아 밖에 갖다 버리는 꿈 어제까지 잘 살아왔던 보기종을 친다. 집터에서 큰 거북이를 발견하는 꿈 지신이 도와주니 땅과 건물을 사두면 확실히 부자가 된다. 만복이 들어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큰 거북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승진하고 입신 양명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허기, 자격 취득, 성공 등의 행운이 뒤따른다. 큰 별이 떨어져 거북이가 되는 꿈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문예창작, 명예, 승리, 성공 등을 성취한다. 파란 거북이가 숲속에서 놀고 있는 꿈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돈이 생긴다. 황금 거북이가 찬란하게 빛나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재물, 돈, 행운 등으로 집안이 부여해진다. 흑거북이나 자라를 보는 꿈 흑거북이나 자라를 보는 꿈은 처음에는 기가나 나중에는 망할 징조임으로 조심해야 한다.